좀 늦었습니다. 많이 다친 것 같은데요. 괜찮습니다. 면접. 그러니까. 면접. 해주세요. 괜찮아요. 어떡해요.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줘요. 그리고 되도록 여기서 멀리 떨어져있어줘요. 이순 사원. 어떻게 된 겁니까? 주차장에 넘어져 있었어요. 많이 다친 것 같아요. 조선생님 자는 세공이 없었고... 감사를 드리려고 하고... 아아악! 어떻게 피지 못해. 하늘원 씨 괜찮아요. 정신 차려요. 죄송합니다. 익순 씨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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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들은 것 같은데요 좀 전에. 경찰에서 지금 찾고 있어. 아니면 뭐냐 여보세요? 아멘 많이 높게 나와서 말이야 윤박사님은 정밀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단순한 기계적이면 그땐 진짜 골치아 파진다 그러면 모든게 기적처럼 너를 내게로 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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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